안녕하세요 라라이시입니다. 이번 한은 잠수함 수직미사일 SLBM 발사편입니다. V2 로켓은 독일에서 개발되었던 미사일이며 도우가 열리면서 세워지도록 구현해보겠습니다. 어뢰도 발사합니다. 헤드샷 딸과 즐거운 데이트 하고 왔습니다. PETG 필라멘트와 페트병은 거의 같은 재질입니다. V2 미사일과 똑같네요. 발사구 지름은 8mm이며 오일실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과연 공기압이 세지 않을까요? 로켓 발사대를 프린트합니다. 방아쇠를 회전시키면 발사합니다. 살짝 뻑뻑하네요. 가공해주고 오일실을 넣어줍니다. 미사일을 발사대에 넣고 돌리면 락에 걸립니다. 실제 U보트에서도 기존 로켓을 가판에 설치 후 수중 발사시도 성공하였으나 정중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공기압이 한쪽으로만 주입되도록 1A 밸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cc 주사기를 잘라주고 구멍을 뚫어줍니다. 볼펜에서 스프링을 추출하고 스프링 지름에 맞게 가공해줍니다. 후반부에는 F-35 영상도 나오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아 방수를 해야겠죠? 슬리콘을 발라주고 순접을 해줍니다. 아 건망증 꼬링 틈 사이로 실리콘 처리합니다. 과연 동작이 될까요? 실리콘 호스를 연결하고 주사기로 공기를 넣으면 역류가 되지 않지요? 힘차게 공기를 채워봅시다. 네 이럴줄 알았어 보강해주고 발사하러 가봅시다. 공기를 넣어주 접을까? 응시해양국인 아닙니까? 라이터로 승부 보겠습니다. 송곳으로 드릴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진짜 가스 없지? 꽤 두껍네요 여기 가스틱을 분리해서 발사대에 설치하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요? 아쉽지만 두 번째 발사대를 설계합니다. 방아쇠를 조립해주고 가스 충전 팁을 넣어줍니다. 접착제에 안 굳어서 다행입니다.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합니다. 합격!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충전해주면 미워도 다시 한번 여기서 새는 것 같네요. 로켓 결합부를 다시 설계해주고 8mm 플렉스 튜브를 잘라서 로켓에 넣어줍니다. 로켓에 넣어줍니다. 자 다시 도전! 아까보다 덜 새니깐 물을 채워주고 가스도 공기압이 커져 방아쇠가 움직이지 않네요 스폰서타임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PCBWay는 표준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PCB 주문 메뉴가 다양하며 여러분이 제품에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정을 보유하고 있고 레이아웃, SMT, THT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CNC 시트 메탈 제작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3D 프린팅까지 해주며 다양한 프린팅 방식도 지원합니다. PCBWay는 최소 5달러에서 시작하고 가입 후 첫 주문은 무료입니다. 유 멤버스 오더 프리 콜라는 어떨까요? 주사기로 로켓에 주입해주고 발사하... 시라냐... 물로 바꿔줍니다. 플렉스 투브만 끼워보면 어떨까요? 안세? 깜깜 스포츠 제거는 타노스를 불러주며 참 쉽죠? 세번째 모델링 잘 때까지 가자! 가스 충전 노즐을 옮겨줘야죠 접착제 제거제를 발라주고 장인의 기술로 터보라이터를 급히 사왔는데 가스를 어떻게 빼지? 드릴로 때려뿌셔? 아하 밖으로 나가 창문을 열고 라이터 가스를 모두 빼줍니다 이게 바로 취미의 맛이죠 딸과 2차놀이를 뺏어서 아들과 놀아줍니다 델타입 중간 접착제를 발라주고 가스 충전 노즐을 붙여줍니다 히어진 투브는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펴줍니다 로켓에 끼워주고 오링은 이런 피팅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수직 물로켓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실패가 많아서 영상 업로드가 뜯었네요 이렇게 핀을 빼면 발사하겠죠?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SLBM을 성공했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네요 다행히 투브 쪽에서 공기가 새지 않고 잦은 발사로 균열이 생길 것 같네요 이제 이걸 잠수함에 설치해 봅시다 가판 안에 미사일이 들어가니 선체를 칼로 잘라주기 테이프로 고정해주면 경첩을 프린트하고 위치를 잡아서 살포시 본딩을 해줍니다 합격 자 드디어 도어 완성입니다 이제 로켓을 세워야 되는데 F-35B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잠수함 해야돼 SLBM 얼마좋아 아니야 조엘스는 비행기지 솔직히 착륙 구매한 부품들이 거의 다 도착했네요 조엘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독트리가 고통 아멘 아멘